여기가 요즘 sns에서 그렇게 뜨겁다는 카페라던데 이곳의 인기 비결, 인테리어가 전부가 아니라는데요 이곳 카페의 진가는 음료와 케이크, 디저트에 있었습니다 특히 커피의 아성에 도전하는 수제차가 여기 숨은 주인공이라는데요 이곳에서는 총 7가지의 수제차, 정확히 블렌디드 티를 만날 수 있고 또 향긋한 차에 어울리는 수제 롤케이크도 맛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게 배숙 수제차 재료라는데 한국의 전통 공차 배숙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차고요 안에는 국산 도라지, 국산 돌배를 갈아서 침출차로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배숙차에 어울리는 롤케이크 맛나러 갑니다 이게 딸기 롤케이크입니다 저희가 수제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 풍기며 자자 배숙차와 딸기 롤케이크 나갑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을 때 여기 왔는데 이 배숙차를 감기에 좋은 게 다 들었다고 몸이 힘이 났어요 따끈한 차 한 잔에 이어 이번에는 딸기 롤케이크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쁘다 싶다가도 안 먹기엔 너무 유혹적인 비주얼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인데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케이크는 어디서 만드느냐 이렇게 따로 작업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재료 선정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내는 진짜 진짜 수제 롤케이크 집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켜봤는데요 달걀 생크림은 기본 여기에 건강을 생각해 우리 밀도 듬뿍 사용하고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롤케이크 시트를 구워줍니다 이번에는 롤케이크 안에 가득 채워줄 생크림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에는 트레할로스라는 이름의 천연 감미료가 들어가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디저트라고 해서 예전처럼 달게 드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을 조금 최소화시키고 그 설탕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아이가 트레할로스예요 사장님 노하우로 똘똘 뭉쳐 완성된 롤케이크는 하루 정도는 지나야 모양이 잡힌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 즉슨 준비해둔 롤케이크가 다 팔리면 끝 다음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이번에는 어떤 롤케이크를 만드는 걸까요? 바닐라 롤케이크예요 이제 굉장히 다른 롤에 비해서 프레쉬하고 부드러운 맛이 보통은 바닐라 향료를 넣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바닐라 씨앗을 긁어가지고 넣고 있어요 진짜 바닐라비는 향신료 중에서도 고가에 속한다는 거 살짝 생색내고 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나면 짜잔 이렇게 푹신푹신하면서도 단단한 롤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티라니스 롤케이크고요 이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다른 롤과 다르게 에스프레소와 마스카포네를 함께 고급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롤케이크예요 다시 카페로 돌아온 만큼 아까 미처 다 못 봤던 수제차 다시 만나볼까요? 이거는 구운 유자차예요 건조 과정을 거치기 전과 후에 당도와 산미를 위해 한 번씩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자차가 아니고 텁텁하지 않고 달지 않고 속이 좀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달지 않아 더 매력적이라는 구운 유자차 그런데 역시 아이들에게는 케이크가 최고인 모양입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 달라지는 블렌디드티 이번에는 어떤 차일까요? 이거는 진짜 석류가루가 들어가서 만든 차라서 좀 더 향이 많이 진하고 맛도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롤케이크는 아이들 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